윤창아, 서영아, 시유야, 서준아, 시아야, 윤서야 할머니가 애써 키운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리바바라 노랗지 얇고 배추가 아주 맛있게 생겼다 김치를 담아 가지고 할머니가 택배로 돌린단다 맛있게 먹으라 밥에 다 끓여 가지고 그러면 겨울을 관계없이 무난하게 보내줘다 알겠나 자 그러면 배달할 때까지 배달은 할아버지가 직접 하시겠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하고